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틀 전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검사 치우개 날, 궁예식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.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교체됐습니다. 장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검사들마저도 내쳤다고 설명했습니다. 궁예식 인사라고 표현하신 건 어떤 이유입니까? 본인이 다 알고 있다. 결국 성경우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잠깐 소환만 하고 수사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싶었을 텐데 그래야 본인들이 수사 존경을 하고 특검까지 안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굳게 믿을 수 있었던 상황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 그런 충정 따위 내가 다 알아 너희들은 까불지 마라고 했던 정말 검사로서 정말 치욕적이었을 것 같습니다. 장경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. 정말 대검과 중앙지검을 초토화시키는 인사가 났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온전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못하는구나. 혹은 검사들마저도 못 믿는 거 아니냐, 의심병이 도지는 거 아니냐 라는 추측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장 의원은 이번 검찰 인사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능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. 장 의원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.